내가 소려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별개의 공간이라는 것에서 저는 사실 더 매력을 느끼거든요. 현실과 아주 동일하게 싱크돼서 내가 하는 활동이 거기에 반영되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들도 있겠지만 예술가로서 좀 더 창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메타워리돌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혜란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모티브를 얻은 것은 어린아이들의 그런 가진 상상과 그런 걱정을 대신해주는 존재로서의 걱정인형과 실제 인간의 어떤 대리자로서의 아바타라는 존재의 개념을 결합시켜서 메타버스 프로젝트보다 뭔가 인간의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고자 메타워리돌이라는 컨셉을 잡게 되었습니다. 스토리 오브제는 어떤 형태를 미리 계획하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이 연상을 통해서 3D 모델화 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형태들이어서 하나의 단일한 형태라기보다는 그 형태 안에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붙어있는 형태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것은 하나의 인형이지만 거기서 많은 스토리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인형으로 생각을 해서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곳이 현실과 동일하게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네트워크상의 공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에는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사람들의 탐험이 어떤 스토리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창작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메타버스 관련된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지만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은 겉모습이 닮은 것이 아니라 나의 성향을 반영한 그런 아바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성향들을 입력을 하면 그에 맞는 아바타를 추천해주는 그런 형태를 생각했다가 그 아이디어가 조금 이제 구현해도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치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4개의 공간이 각각 3개의 그런 세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총 12개의 공간인데 어떤 자기의 성향에 맞는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을 탐험하면서 스토리를 생성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돼 있고요. 향후에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도전적으로 하고 싶다면 방금 말씀드린 맞춤형 아바타를 좀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이제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예술 창작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제너르티우 스토리 오브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런 관객의 참여를 고려해서 어떤 특별한 기억이 있는 나의 사물들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서 나의 스토리를 학습을 시켜놓으면은 그게 인공지능이 또 다른 사람의 스토리와 결합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기억에 어떤 사물들이 모여서 커다란 그런 기억의 스토리의 네트워크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안드로이드 앱 기반에서는 일단 작가인 제가 입력한 사물과 스토리만 일단 재생이 되는 정도로 해서 완료를 했었습니다.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여지와 그리고 뭔가 이런 컨텐츠가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아쉬웠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다른 관객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탐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생성된 그런 스토리와 이미지 결과를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소유권을 이제 그런 관객들이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이 있어서 이제 기존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제가 혼자 나한 것은 아니고 이제 공동사업자로서 이제 엔지니어분이 이제 엔지니어 회사가 같이 붙어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메타버리도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술 작품이 하나 생성이 돼 있고 뭐 나도 어떤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최근에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스토리를 생성하는 그런 API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뭔가 이미지와 스토리를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않게 되게 어린이들의 관람객들이 저를 좀 많이 놀라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조작을 하는데 어른인 사람보다 너무 빨리 그 조작을 해내는 거고 저는 본능적으로 하는 그런 거랑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바타 그 디센틀렛 자체의 아바타를 찾아가지고 막 꾸미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작품을 만들어서 가능한 평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사실 다 예측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고민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애들이 본능적으로 기기에 반응하고 이런 디지털 컨텐츠에 반응하는 걸 봤을 때 조금 아 세대가 좀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뭔가를 대표하는 명칭이라는 게 항상 시대마다 있잖아요. 지금은 약간 키워드가 뭐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이런 것이긴 한데 사실 명칭을 제외하고 보면은 이게 과거로부터 계속 사실은 예술가들이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우리가 현실세계라는 것은 한정이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공간은 물론 어떤 정도의 한정은 있겠지만 현실세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는 작품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어떤 활동은 많아지지 않을까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술 기반으로 작품을 하는 미디어 작가이다 보니 사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거를 좀 작품에 녹여보는 것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실제 공간과 가상공간이 지금 이미 병행되고 있고 가상공간에서의 나의 제2의 아바타 제3의 아바타를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공간하고 진짜 뭔가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상의 공간 예술 공간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제 목표이고 스토리 오브제이라는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좀 더 그 캐릭터들의 캐릭터성을 세계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세계, 그런 영상물 같은 것들을 좀 더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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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